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아니 라면으로 하면 될까요? 밥이랑? 저 밥을 일부러 제가 사장님한테 다치려고 했는데 아 근데 저는 또 모르겠어요 밥 맛있어 이런 거 좀 더 많이 받지? 그 다음은 또 한잔을 하신다고 하고 하루에 남의 전쟁이 이러한 거에 대해 좀 더 많이 받지? 없지 않나만? 아니요. 아니요. 그 다음은 또 한잔을 다시 한잔하고 저는 또 다른 한잔하고 뭐지? 네. 뭐지? 그 다음은 정말 악략? 저거 하자. 왜 안와? 뭐지? 바로 일찍이. 뭐지? 내가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아멘 아 아 아, 지금 이렇게 다 도대체 제가 수완은 노래에요 내가 지금 노래가... 네, 노래가 안 나가요 이 파트는 공연을 지켰습니다. 이 파트는 공연을 지켰습니다. 이 파트는 공연을 지켰습니다. 네 우선은 기쁨을 좋아하세요 네 먹었어? 네 아... 나한테 무삭을 줍니다. 한 번 더 사줄까?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 아, 더 돌아가고 있어. 네? 아, 그거 먹으면... 한 잔, 잠깐. 한 잔. 한 잔. 이거만. 민아. 저도. 민아, 이거 원샷 해. 근데 뭐야, 농담이 아니고. 이 오토바이가 너무 멋있어. 저 질렸어요, 도모님. 근데 저거랑 사실은 일요일날 와이프가 너무 보고 싶어서 제가 오토바이 보고싶대. 내가 2층 반의 짜리라고 했잖아. 1층 반의 짜리로 오토바이 보고싶다는데. 네. 저는 질렸어요, 도모님. 그래서 모형아, 사실은 내가 기한 없는 오토바이 나는 좋은 사람이니까 다 봤거든. 네. 근데... 어렸을게요? 근데... 고등학교, 초등학교는 타고다녔지. 네. 무척다. 이렇게 하면 일단 뭐 뒤로 하면 일단 뭐 시티백. 그런거 타고다녔는데. 팔팔. 저런거는 그렇지. 저런거는 아무도 아깝았어. 네. 그래서 내한테 안 배우고 싶어. 네. 기아가 6단기야예요. 기아 가르쳐줘. 네. 근데 나도 저런거 한 배 샀다. 제가 좀. 나는 차를 샀다는데. 선배님. 저... 어? 보여. 나는 그냥... 아, 논리가. 나는 저런거 말고 할리 데이비슨으로 할까? 근데 저기에... 저기... 영화 탁거나. 네. 탁건 봤나? 예. 탁건에 저거... 저거 타고 나온거 아니야? 예. 맞아요. 자, 보여. 자, 탁건을 잠시 보자. 이 노래 너가 저기... 어? 탁건 뭐 한 번 보자. 탁건의 오토바이가 미큰 거 같아. 이 오토바이가 아이가?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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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토바이가 아이가? 예. 예. 사모님, 저 동영상 좀 찍어주실래요?